이장희씨 우리에게는 19개의 인류무용유산이 있죠 네네 이제 20번째 인류무용유산을 신청했다죠 우리 한국의 씨름을 인류무용유산에 등재해달라 네 유네스코 인류무용유산에 벌써 등재됐을 씨름인데요 그래요 북한이 따로 신청을 해서 지연된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남북이 함께 씨름을 인류무용유산으로 신청하자고 했던 건데요 그렇죠 북한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바람에 늦어졌던 거잖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의 통합 씨름협회가 나서서 유네스코 인류무용유산 등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네 우리 고유의 운동이고 민속인 씨름 하나를 가지고 남과 북에서 삿바 싸움하는 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 씨름 경기장에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삿바를 잡고 늘어지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봤잖아요 네네 그래요 아니 근데 이 본 경기를 하기도 전에 김을 빼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씨름 하나도 서로 같이 신청하고 똑같이 인류무용유산으로 자랑스럽게 전통을 이어가지 못하는데 앞으로 더 큰 일들을 어찌 헤쳐나가나 참 걱정입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씨름이 다른 스포츠에 밀려서 씨름 선수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때인데요 네네 자 돌아오는 단원 날에는 씨름 한 판 제대로 열어가지고 멋진 경기를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물론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요 우리의 이런 전통 민속이 생활 주변에 축제처럼 살아났으면 싶고요 맞습니다 요즘 봄 축제가 정말 많이 열리는데요 씨름으로 소문난 고장에서 씨름판을 연다는 소식도 자주 들렸으면 합니다 네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릴게요 단과 강상풍어를 한승석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단과 강상풍어를 띄워드렸습니다 한승석의 소리였죠 네 문자 참여 안내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운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롱 초라니롱 여보게 초라니 아무래도 말이야 저기는 우리가 지켜줘야겠네 광대가 누굴 지켜? 우리 한번 건사하기도 힘든데 저기 어디 뭐 정부 종합청사를 지킨다고? 아참 내 거 한 달 동안이나 뻥 뚫린 종합청사 구경만 할 수 없자노 아 우리가 경찰이야? 공무원인가? 우리 광대가 잘해야 뭐 손 싹싹 비비면서 그냥 비난이다 비난이다 공무원증 분실 안 되게 비난이다 컴퓨터 못 열게 비난이다 이 사람아 그 열두 번도 더 빌어줬는데 뻥 뚫렸다잖아 아유 그 집안일 청사 사람들이 해결하겠지 아이고 아이고 아닐세 체력 단련 잘해야 나란 일 잘 보실 테니까 체력 단련 열심히 할 때 우리는 말이야 공무원증 훔치는 사람 있나 망 봐주고 아 그렇겠네 체력은 국력이니 도둑농 걱정 말고 체력 단련 해야겠지 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청사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나 응 그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야지 그래서 그 알파고보다 똑똑한 맥파고를 갖고 왔지 뭔가 자자자 이게 맥을 팍팍 짚어 이거는 노트북이잖아 여기에 알파고보다 똑똑한 맥파고가 있다고 어 아 진짜? 그럼 어디 그 실력 한번 보세요 그래 보여주지 자자 자 정문 후문으로 공무원들 막 들어오잖아 응응 자 맥을 집는 맥파고가 번개처럼 얼굴 인식 혈액 인식을 해가지고 공무원 얼굴 혈액 이름 틀린 사람을 그냥 쭉쭉 뽑아내 어 저놈이래 잡어 빅빅 아 저 사람 잡아요 저 공무원증 얼굴이랑 이름 혈액 다르답니다 에? 누구기는 맥파고가 일러줬다니까는 어 아니 왜 나를 자꾸 아이고 그냥 친입자 잡아 냈는데 왜 우리를 자꾸 그래 뭐라고? 맥파고가 알파고보다 똑똑한지 연구 검토 후에 보자고? 어허 지금 들어간 저 사람 공무원증 얼굴하고 이름 혈액형 다르다고 이 맥파고가 찝어냈다니까 뭐요? 광대가 어떤 경위로 맥파고를 수입했는지 입수했는지 광대가 나선 게 영웅심이냐 배후에 또 다른 세력이 있느냐 조사 연구 검토한 후 아이고 참네 그냥 그쪽에 모시기 청사를 광대가 지켜주겠다는데 대참가 순수한 이만 왜 몰라주고 에? 뭐요? 일단 경찰서로 가자고? 아이고 저 사람 치밀자부터 잡아요 제발 네 사물놀이 한울림과 신뢰학단 메나리의 소리와 연주로 낙궁 감상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요 서울 종합청사가 뚫렸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컴퓨터까지 열고 합격자 명단까지 조작했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체력단련실 사물함에 있는 공무원증을 무려 3개나 훔쳐가지고 활개치고 다닐 때 이때 분실실보만 제대로 했으면 정문 후문에서 제지할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물론이죠 네 아니 어떤 제조를 부렸는지 시험 담당관 컴퓨터까지 열어봐도 몰랐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거시기 말이요 공무원증 훔치거나 말거나 오늘도 체력단련실에서 땀 빼고 계실랍니끼요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국악방송 1호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구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파 해남 94.7이구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리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구론의 탕료고사입니다 네 구론은 기원전 2세기 초나라 시인이고 명신이었죠 네네 어부사를 남겨서 대대로 많은 시인들이 어부사를 짓는 전통을 세운 인물이기도 하구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진나라가 중원을 통일할 야심을 품고 있을 때 초나라 구론은 그 제나라와 연합해서 진나라 패권을 막고자 했지만은요 초나라가 해왕과 중신들은 그 말 잘하는 그 장의의 술책에 속아 넘어가서 구론이 명라수에 몸을 던지게 됐던 거죠 네 초나라가 망해가는 걸 막지 못하고 홀로 비탄에 빠진 채 명라수에 몸을 던져 고기밥이 되겠노라 했던 구론 네 그 원원을 달래고자 중국에는요 지금도 단원 날이면은 댄잎에 싸서 먹는 쫑즈를 강물에 던지는 민속도 전해온답니다 네네 그뿐만이 아니죠 강에서 수많은 배들이 나와서 펼치는 그 용손놀이도 초나라 충신 그 구론의 혼백을 건지자는 민속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용손놀이는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구론이 남긴 작품들은 2200년이 지난 지금도요 다시 암성하면서 얘기될 정도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네 자 어부사에 보면은요 온 세상이 다 진흙탕인데 나 홀로 맑았고 사람마다 다 취했을 때 나 홀로 깨웠노라 네 이래서 쫓겨난 신세가 됐다 네네 구론은 그 어부사에서 스스로에게 왜 세상이 다 취했으면 너도 취하고 세상이 다 진흙탕이면 너도 그 속에 뒹굴고 살면 되지 홀로 깨웠다 하느냐 하면서 자신을 나무라기도 했었죠 하지만 구론은 자신의 고결한 이상과 정신을 더 이상 더럽히며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명라소 고기밥이 되겠다 했는데요 네네 그런 구론을 보고 고기잡이 어부는 말했습니다 창랑에 물이 말걸랑 갓끈을 씻고 벼슬길 나가고 창랑에 물이 흐리걸랑 발을 씻고 떠나거라 네네 우리 가사문학과 판소리사설 단가에도 등장하는 초나라 충신 구론과 초예왕 고사이기도 한데요 중국 역사의 아버지라 말하는 그 사마천은 구론전이란 그 전기를 남겨서 초나라 충신 구론의 일생을 기록했고요 네 그 구론전에 나오는 한 구절 탕뇨오니지중 네 이거는 구론이 진흙탕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깨끗이 했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요 이 구절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구론이 비방을 받으며 무수히 모략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고요 진흙탕 속에서도 깨끗이 살았다 네 결국 자신을 위해서 진흙탕 속의 무리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을 드러낸 구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또 다른 의견은 이런 겁니다 구론이 오직 자신의 한몸만을 깨끗이 하겠다는 뜻보다는 진흙탕 세상을 조금이라도 맑게 하고자 했다 탕뇨는 자신을 깨끗이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혼탁한 세상을 구해보려고 했다 네 그렇게 보면은 내 한몸만 깨끗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혼탁한 진흙탕 세상을 어찌 진정시킬까 어찌하면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렇다면 탕뇨는 청정 세상을 뜻한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시 길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무수히 쏟아지는 성겁한 말과 고함소리가 강물소리일까요 진흙탕일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자 청정 세상을 향한 구론의 어부사와 탕뇨를 돌아보게 하는 오늘이 아닌가 싶네요 네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구론과 탕뇨에 대한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10위 가사 가운데서 어부사를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다실뿐 칙칙폭폭 삐삐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지금 여행 중에도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왔나요 귀찮은가요 기분 나쁜가요 바로 사옥한으로 오세요 개운하게 해결해드리는 사옥한으로요 따르릉 따르릉 이게 무슨 전화야 아 여보세요 아 여기는 국내 최고 여론조사 기관으로 지역주민 여러분의 여론을 반영해서 총선 투표 당락을 예측하면서 정확한 민심을 파악해 오차범위 1% 확률로 아 여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에 대해 소심껏 말씀해 주시거나 지지하는 후보가 누군지 어떤 정당이 더 마음에 드는지에 대해서 소심껏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뭘 줄 건데 남의 시간을 이렇게 뺏고 이래요 끊자고요 이러시면 이번 총선 결과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바람물이 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마침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이고 여보세요 아이고 응답 좀 하세요 아니 내 전화번호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현재 이 번호는 정당에서 한 건당 300원씩 사들인 안심번호로 아니 뭐요 내가 300원이라는 말입니까 오해입니다 이 안심번호로 간단히 어떤 후보를 지지할 건지만 아 여보세요 내가 그쪽을 안심 못한다니까 아 끊어요 이러시면은 안 됩니다 총선에 있어서 정확한 민심을 예측하는데 협조하지 않으시면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장차 원하지 않은 시대로 갈 수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방조 방임 방간한 책임도 져야 할 사태가 생길 수 있으며 아이고 여보세요 언제 나한테 물어보고 했냐고요 아 끊자니까요 아 네네네 끊기 전에 번호 한 개만 찍어주시겠어요 1 2 3 4 5 6 7 8 중에 한 개만이요 자 콕 몇 번이신가요 0번이요 0번 저희 기관사님 그 여론조사 없는 조용한 대로 칙칙폭폭 삑삑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진도 관광술래에 띄워드렸는데요 조공예회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요즘에 전화벨이 울리면 좀 짜증나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하루에도 이게 정말 몇 번씩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선거 관련 여론조사 전화인데요 이제는 조금 막 싫더라고요 정말 짜증납니다 같은 번호로 13, 14번씩 오는데 길게는 10분까지 잡고 늘어지니까요 이걸 가만히 들어보면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기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전화 공예라고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왜 이게 또 불법은 또 아니랍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우리 지역 여론조사가 초접전이다 누가 우세하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예측하게 하면서 쏠리게 한다 등 돌리게 한다 이런 사이에 우리 유권자들은 소신껏 판단하기 쉽지 않은 때죠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신껏 표 행사해야 되겠죠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화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 다시 옵니다 어인عم됩니다 이 과 bipolar은 명단의 정보센터에 따라서 반영합니다 ary정보센터에서 전화하는 정보를itudes 합동질한 정보센터에서 전화하는 정보의 점을 받으시며 debido bahienstależ한 정보의 정보는 Jacob은 그렇지만 바로 그냥 공굴을ASSt Rever ανTrung에서 ak pict오를ва 우리가 cmellKNTO의 정보가 될 수 있다고 effect 확륙성 middlewoman Europ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단하죠?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한국무용의 정수를 보여주는 국립무용단의 공연 향연이 4월 16일과 17일 오후 3시 그리고 4월 19일 오후 8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춤이다 향연은 궁중무용에서 민속무용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12개의 우리 춤을 엮어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막으로 선보이는 공연입니다. 한국 춤의 대가 조흥동, 김영숙, 양성옥이 안무를 맡아 우리 전통무용을 현대적인 감각과 구성으로 풀어냈습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과 국내 이주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전국 127개 도서관에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7개 공공도서관에서 이번 달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프로그램 참여는 각 도서관의 누리집과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해외에서 초청된 음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음악과 문화를 알릴 프로그램을 모집합니다. 2016 해외시장 전문가 및 언론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공모가 오는 4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획자를 대상으로 무용, 음악, 복합 전통 공연예술 장르를 모집하고 해외 진출이 가능한 다양한 공연예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기획안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획자는 신청서와 이력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정보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고궁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에게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고궁음악회는 경복궁에서 열리는 주간공연과 경복궁과 창경궁에서 열리는 야간공연으로 나눠 열립니다. 경복궁 주간공연은 이번 달부터 6월까지 그리고 9월과 10월 오후 2시 30분 수정전에서 열리고 경복궁과 창경궁 야간공연은 야간 특별관람 기간 동안 오후 8시부터 진행됩니다. 공연회는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신진예술가 등이 출연해 신뢰학과 퓨전 국악연주를 선보입니다. 고궁음악회의 자세한 일정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외국인에게 한식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책이 국제공모전에서 수상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식 가이드북은 2015-2016 머큐리 어워드의 일반 간행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식 가이드북은 2015 밀라노엑스포 한국관에서 한식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책자이며 지난해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제작됐습니다. 책은 한식에 담긴 철학과 과학, 다양한 한식의 특징과 문화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설명합니다. 한편 올해로 29회를 맞은 머큐리 어워드는 아스트리드 어워드 ARC와 함께 기업의 홍보제작물을 평가하는 세계 3대 시상식 중 하나입니다. 경상북도 문경시를 대표하는 문경전통 찻사발축제가 오는 4월 30일 개막해 9일 동안 문경세제 오픈세트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사기장이 들려주는 찻사발 이야기이며 문경 사기장의 하루, QR 찻사발 장원급제, 문경 밤사랑축제를 비롯한 체험행사와 공연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또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도자기 국제교류전과 찻사발 경매 등 60여 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경전통 찻사발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 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쌀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상암골 상사디야 네 오늘은 강원도 고성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고성군이 양복농가를 위해서 대대적인 헛개나무숲 조성에 나섰다고 하네요. 네 요즘 병해충과 기후 변화 때문에 양복농가가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은 아카시아를 대체할 나무숲을 조성해야 하는데요. 고성에서는 헛개나무숲을 조성하기로 했답니다. 네 고성군은 간성읍 흘리지역에다 헛개나무숲 조성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고성의 양복농가가 기다려왔던 일이죠. 그렇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꿀 채취를 위해 필요했고요. 네 그동안 아카시아 나무와 헛개나무에서 만들어지는 벌꿀 생산량을 측정해봤는데요. 네 네. 놀랍게도 헛개나무가 두 배나 넘게 벌꿀이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그래요. 헛개나무는 벌꿀 생산량도 많지만요. 숲을 조성하고 나면 피로회복과 체력증진 효과가 탁월해서 기능성 스포츠 음료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죠. 이 헛개나무로 만들 수 있는 식품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앞으로 식품산업의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산림소득을 다양하게 낼 수 있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전국의 양복농가들이 걱정이 많은데요. 강원도 고성처럼 미리부터 헛개나무 군락지를 조성에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성군에 또 한 가지 기대를 걸고 있는 새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해양심층수를 고성이 내세우는 특별한 상품으로 개발해보자. 네네. 간성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천년의 신비 해양심층수 맑은 물 밝은 빛 천년급 고성시장을 내걸고 해양심층수 육성사업을 펼친다고 합니다. 네. 고성군이 동해바다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해양심층수를 고성의 특화 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건데요. 해양심층수는 음료뿐만 아니라 이모저모 먹거리 개발에도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면서요. 네네. 앞으로 고성군은요.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수제 맥주를 만들어 보겠다. 아울러 간성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구이 요리와 김치 빵 같은 음식에다가 해양심층수로 개발된 먹거리 골목을 만들어 보겠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해양심층수 축제와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넉넉한 해양심층수 특화시장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동해안에서 가장 북단에 자리한 강원도 고성군. 앞으로 전통시장도 살리고 해양심층수도 명품 특화 상품으로 개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향 소식 오늘은요. 강원도 고성의 헛기나무숲과 해양심층수 개발 소식을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강원도 아리랑을 최영숙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어버꾼 얘기 가운데 나라님 글장사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가짜 옥쇠의 글을 가지고 나선 기생설란이를 만나보실까요? 어버 옥쇠를 만든 용하패가 규장지보를 위조해서 달수를 시켜 왕의 글씨체를 충내내 임금이 지었다는 글을 기생설란에게 넘겼고 이걸 가지고 설란이가 충천과 거래를 하고 있었으니 나으리 어째서 중천나리가 임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 규장지보치킨 추상의 글을 간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의정 영감이겠습니까? 한양갑부 배덕배겠습니까? 하룻밤도 발뻗고 잘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오직 중천나리만이 이 왕의 친피를 간직할 수 있음을 아시는지요? 내가 뭐라고 이런 보물을 여보시게 설라니 자네가 궁궐 출입했단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주상전하의 글을 지녔다니 아니 전하의 보물을 어떻게 내놓을 생각을 했든가 요즘 시도때도 없이 우리 집 담장을 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낌새를 챙겨 분명하지요. 그럼 이 규장지보치킨 주상전하의 친피를 노리는 자들이 있었더란 말인가? 이 글을 주상께서 내릴 때 어찌 둘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야문 그 심부름하는 상궁, 궁녀들이며 환관, 내관들 예, 샘이 나기만 했겠습니까? 저 미천한 것이 궁궐 들어와서 이 임금을 취하게 만들고 글씨까지 받아갔다니 암흑애야, 그것 좀 빼내라 하하하, 그거였구만 아니 그래, 이 보물을 어찌 지켰든가? 집에 둘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장이고 마루 미치고 따로 맡겨뒀죠 헌데 거기까지 냄새를 맡고 만 겁니다 허허, 그래서 나를 찾았구만 그래, 그래, 허긴 그럴 거네 중촌 나리께서는 그동안 이 설란이를 음으로 양으로 소리소문 없이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아, 그야 나도 설란이 덕을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이걸 나리께서 아주 가지세요 네? 날대로 이걸 가지라니? 예 아니, 여보시게 설란이 그냥 지켜달라 하지 않았던가? 필시 이것 때문에 제 명대로 못 살 겁니다 허니, 중촌 나리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허허, 이건 그 해가 가면 갈수록 귀하고 값나가는 건데 아니, 이걸 나한테 넘기다니 주상께서 내리신 시와 글씨를 떠나보내려니 그게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글을 보십시오 어? 이 구절 말인가? 아, 그 취하신 채로 써내려간 기세가 역력한데 가만, 이 구절 말씀이 크,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구절 아닌가 춘풍선선화요 가인, 가인 미미청이란 봄바람 부채질 화창한 밤 이쁜 사람 고운 사람 맑기도 하지 이 구절, 가, 만고 절창일세 춘풍선선화요 가인 미미청이라 아니, 이걸, 이걸 나한테? 세상에, 이거 어떡해 규장 지보까지 찍힌 이 글이 아깝겠습니까 단지 그날 주신 마음이 여기 시 구절에 다 들었는데 오, 그래, 그래 여보시게 크, 오죽하겠는가 아, 저, 내가 말이네 이걸, 그, 어떻게 그냥 덥석 받겠는가 그, 내가 말이지 자네를 위로하는 뜻으로다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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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한 장 써줄 것이니까 어, 미 열두장인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중천나리 아, 그렇겠지 암튼, 이까짓 그 돈 몇백냥으로 되겠는가 어,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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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은 내가 설란이 마음 풀고 지내라고 양하 쪽에 땅도 내고 집도 지어줄 것이니까 신난한 날이면 한강면으로 나가 지내보게나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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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정도는 받아 둬야지 자, 자, 너 조식해놔서 헌데, 나으리 대신 청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살아생전에는 그 주상전화의 글이 햇볕이고 달빛이고 호롱불빛까지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아우, 내가 어떻게 규장 집어 지킨 그 주상전화의 글을 함부로 보겠는가 대를 물려 지켜주십시오 나 죽은 후라도 이 글이 전하면서 설란이 얘기도 전해지게 말입니다 아뭄아뭄 그러고 말고 자, 여보게 설란이 자자, 이거, 이거 넣어두시게 자자, 어서 네, 조창훈의 단소로 천년만세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풍류국장 어버꾼 얘기 가운데 나라님 글장사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용화폐는 옥새며 왕의 글씨까지 위조하고요 그걸 기녀 설란을 통해서 비밀리에 팔게 했던 거죠 그야말로 쥐두새도 모르게 나라님 글장사를 한 셈인데요 네, 그렇죠 왕의 글을 받은 사람은 아, 천하보물을 얻었구나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버, 옥새, 위조, 군, 용화폐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궁궐에서 나온 책이라면 책장사까지 나서게 됩니다 네 자, 내일 어버꾼, 용화폐의 책장사 얘기 기대해 주세요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네, 오늘은 당진의 기지시 줄다리기입니다 네,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기지시 줄다리기가 오늘부터 나흘간 당진의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네네,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기지시 줄다리기는요 의여차 줄로 하나 되는 세상을 내걸고 다채로운 행사를 시작하는데요 네, 그 어느 해보다 관심을 끌고 있는 기지시 줄다리기가 열리는 오늘부터 읍, 면, 동, 솟개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국수봉 당제와 용왕제, 시장기원제가 진행되는데요 네네 줄다리기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이처럼 다양한 민속축제가 열리고 있는 당진시의 기지시 줄다리기 네네, 중요무용문화재 제75호인 기지시 줄다리기는 오랜 역사 속의 전통을 잇고 있는데요 네, 지난 2월 15일부터 그 종갑집 위 그 사거리 일대를 통제하고서 줄을 제작해왔다고 합니다 네, 마을 사람들이 두 달 가까이 그 엄청난 줄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쳐왔는데요 네네 그 제작 과정 속에서 마을의 협동정신을 기르고 또 전통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는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몸통보다 큰 줄을 만들어서 길에다 길게 늘여뜨려가지고 개막식을 기다리고 있는 기지시 줄다리기 네 네, 오늘 그 민속축제 시작을 알리는 행사에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개막식이 열리죠 그렇습니다 내일 개막식에서는요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가 전달되고 전국 풍물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네, 네 그리고 전국 줄다리기 전승단체 연합회 사람들의 회의도 있고요 네네 한국 유네스코 무용유산 도시협의회 회의에 이어서 강원도 삼척 기줄다리기가 시연을 펼친다고 합니다 네 삼척 기줄다리기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요 아이들끼리 펼치는 유치원 줄다리기도 내일부터 열리는데요 네네 아이때부터 이런 민속축제를 경험한다는 거는 전통을 이어나가는 힘이 되겠죠 그럼요 축제 마지막 날 줄고사를 올린 후에 줄나가기 행사가 있고요 마침내 기지시 줄다리기 대회가 열리는데요 줄을 결합한 후에 3판 2선승제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네 올해 줄다리기 민속축제는 베트남과 필리핀,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국내 전통 줄다리기 전승단체도 참가해서 이 기지시 줄다리기 한마당이 더욱 풍성하게 펼쳐진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따로 없고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 한마당 지난해부터 충청남도 당진시와 교류를 시작한 중국 단동시 정보 관계자와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주한 외교 사절단도 함께 참가한다니까 오늘부터 열리는 기지시 줄다리기가 더욱 힘차게 크게 펼쳐지겠네요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부터 열리는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의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김덕수 사물놀이 폐의 연주로 중부농악가락 띄워드립니다 없수나 아 아 예 이장 독촌이구만요 마침내 어장이 열렸시요 고깃배 타고 바다로 나간 그 쌍치락애랑 오독이허구 만순내가 통통에 몰면서 괴기 잡아오면 와 마 오늘이 잔친날 아니것이요 그냥 저녁때가 벌써부터 지들려지는구만요 오메오메 폭촌이 삼촌 뉴스 들어본께 뭔 GPS 방해 전파를 수업으로 왔고 힘들거라고 하던디 아 겁도 없이 다 갔다요 아따 아따 이짝은 그런거 걱정도 없디야 동해바다 제일 북쪽에 있는 그 저도장도 활짝 열려가지고 말이요 어부들이 바다로 달려나갔다는데 응? 아 강원도 저 도라문은 바다에서도 금강산자락이 보인다는 그거로 통통배가 나갔다구라 예 그려 아 그차게도 뭔 방에 전파를 쐈다던디 아이고 걱정 없다는겨 아 그께 저도장으로 고깃배 나갔지 잠깐 오덕이 전한디 그래 오덕이 나요 목촌이 응? 뭐셔? 문어를 잡았다고? 뭐 뭐 뭐셔? 혼자 들어올리기 힘들정거요 아이고 오덕이 오빠 아유 거짓말하지 마라 지난번에도 대왕문어 잡았다고 큰소리 쳐놓고는 또 속을 줄 아유 아야야야 억순아 아이고 이거 장난이 아닌가비요 자자자 오덕이 목소리 좀 들어봐봐 아 워따 숨이 턱까지 차가지고 말이오 말을 못하자뇨 아야야 오덕아 아 대체 얼마나 커길래 응? 뭐셔? 문어머리가 응? 사사사 사람 머리보다 커군다구야 아니 진짜야 오덕이 오빠? 아유 또 거짓말 했다가는 오덕이 동상 오덕이 조카라고 해볼껴 아야야 억순아 아이고 여기 사주놨다잉 응? 어메 어메 아이고 어메 이게 오덕이가 잡은 문어라는겨 이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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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어메 아따 아냐 진짜로 그냥 화벌무제기 커버네 그리오 그리오 오덕이 오빠 오늘은 그냥 돌아오쇼 아이고 이 사진 올려볼 만은 그냥 뉴스 다겄네 이 그려 아야 오덕아 언능 돌아와 더 기운 빼들 말고 응? 뭐셔? 또 걸렸어? 아야야 억순아 아니 문어가 어째서 그냥 오덕이 쪽으로 쏠린다냐? 아메 복장의 삼촌 뭐하다가 있어? 아 저리 좀 비켜봐봐 아 문어 회장 억순이구만요 시방 통통배 몰고 나간 오덕이 오빠가요 대왕 문어를 잡아갖고 돌아오는디 오늘 문어 잔치를 해야 쓰겠지라 아 폭으로 한번 나가 보장게요 대왕 문어랄게요 대왕 문어 네 이 시간 끝곡으로 동해안 별신꽃 가운데서 화해꽃을 김미향 외 여러분의 무과와 바라지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영아씨 강원도 최북단 고성 쪽 동해바다에 져도장이 활짝 열리고 있다지요 그렇습니다 그 져도는 북방 한계선하고 아주 근접해 있어가지고 굉장히 수산업 이런 것들이 침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활력을 찾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쪽에도 이 북한의 gps 방해 전파가 감지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로 작업에는 이상이 없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이제 일제히 바다로 나가가지고 고기잡이를 시작했다고 하죠 네 어쨌거나 우리 어부님들 동해바다거나 뭐 서해바다거나 방해 전파 영향 없이 고기들 많이 잡으셔가지고요 만선풍어 오색깃발 휘날리면서 폭으로 무사하게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저기 해경이라든지 해군 함대 뭐 이런 그냥 든든한 우리의 군인들이 그럼요 저통같이 이렇게 그냥 지켜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경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조업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럼요 특히 개장 후에 네 그쪽 뭐 180초인가 추러해가지고 그 값비싼 대왕문화가 많이 잡힌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최북단의 황금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디들 많이들 잡으셔 만선풍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상한골상사디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